1월 24일 주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행정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성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면서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로 전파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초기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초기 역사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고 스테반이 순교하기도 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고 또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식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일꾼으로 뽑혔던 그 일곱 집사들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선교회 사명이 감당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선교회 중심이 오히려 이방 지역 수리아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보금이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온 땅과 특히 서방 쪽으로 퍼져가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퍼져가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세 번의 전도 선교 여정이 있었는데 네 번째는 로마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어쨌든 보금을 전하다가 결국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죽는 이야기까지 살펴나가는데 우리가 그 여정이 좀 혼란스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얘기도 아니고 남의 얘기를 또 살펴가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차분히 집중해서 살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그 상황과 배경을 살펴나가는 게 이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시는 그 역사의 내용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루어오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그 역사가 많이 흘러간 그 이 시간 끝에 이제 발생하는 현재 발생하는 그런 이런 일들을 볼 때 단지 그냥 지금 벌어진 어떤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그 전체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병이 들었을 때 당장 우리 몸에 이제 병으로 터져 나온 곳을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급한 그 이 위기가 지나간다면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문제의 뿌리를 없애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겪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어떤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원인들이 있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증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삶에 뭐 당장 급하게 터져 나온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가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게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도 우리가 병행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그 급한 불이 꺼졌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일단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식이 되어버리는데 소중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그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도 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를 좀 바르게 살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의 자초지정을 파악해서 그런 역사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제 살펴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일을 해오셨고 어떤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문제에 휘둘리는 것 같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성경을 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좀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 현재 이 시간에 나타나는 행불행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두가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삶의 시궁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기회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성경의 완성, 이 게시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신약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행적, 전도여정을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제 본격적인 전도여행에 관련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 지금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흥황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보면 아주 교회가 다양한 다문화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니게르다라고 하는 거는 검다라는 뜻, 니그로 이런 뜻인데 아마도 이 시무원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라는 것은 북아프리카의 세리나이카, 시리나이카 지방으로서 고대 그리스 식민도지 식민도시,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리비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곳 출신의 루기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도 같은 유모 밑에서 헤롯 아그리빠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만화인 같은 사람도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이 헤롯과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도 이미 전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생겼고 그 성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또 적어 나갈 때 대체로 보면은 비중이 있고 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앞에서 적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마지막에 호칭이 될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다양하게 헌신된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들이 함께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회 현장으로 보내신다고 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가 스테반이 순교할 때 그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교회니까 세워진 지 적어도 이제 10년 이상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핵심적인 인물들도 거기에 이제 많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가 굳이 데리고 온 바울 바울을 함께 세워서 세월을 함께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회의 일선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냥 교회당에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교회당만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만 했던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온전한 부르심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현재 이 복음의 이 전파의 주역이 되신 분이 지금 삼일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그들이 이제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삼일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전도 지역은 일단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본고지로 삼아서 점점 더 넓혀져가는 그 지중해 서쪽으로 확대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크게 이제 1차로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들을 보내시고 두 번째는 마케도니아, 아가야, 고린도 보통 지역 그렇게 말하는데 그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나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까지 비록 이제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가긴 하지만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로까지 바르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삼일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여기 바로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도를 했어야 되는 이 선교였을 것인데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뭐 이제 살피겠지만 유대교 전통의 전통적 습관에 지금 얽혀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생존하는 거차 힘든 생존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지교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구제 헌금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도 별로 없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선교를 향한 부르심에 바르게 서기 위한 열정과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지금 마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에 의해서 출발을 시작했는데 함께 가는 동행자로서 마가 요한 한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은 그 사람 마가 요한 이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의 여정을 보면 육지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실루기아 항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갔다고 그러죠 그 구부로는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그 구부로 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키프로스 섬에 살라미에 그렇게 도착을 해서 그래서 여러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두루 다니다가 키프로스 섬의 서쪽인 파포스 파포스, 한글 성경으로는 바보 그렇게 적혀 있는데 파포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파포스에서 그 지역 총독이었던 서규호라는 사람에게 보금을 전하는데 근데 유대인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다 이런 별칭을 가진 사람 또는 마술사 엘루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그 보금을 전하는 것을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팀들이 가장 먼저 가서 방문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의 회당들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전도 대상은 물론 온 열방의 이방인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일단 이 성경과 역사를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저 이 소식을 알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곳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보면 오히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방해를 받던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눈이 멀어서 얼마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즉시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바울이 전하는 것을 믿고 그 바울의 사울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키프로스 섬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일 후에 여기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가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버가라는 도시로 갔죠 여기 이제 버가, 페르가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하던 이 마가 요한이 도중에 이제 하차를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마가 요한이 바울에게 한번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행 선교 여정을 떠날 때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바울이 바나바와 아주 심하게 다투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왜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잘 가다가 도중에 하차했는지 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추측하는데 첫째는 바울을 등장시킨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 읽어 나가듯이 분명히 시작은 바나바가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 전체 벌써 키프로스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뭔가 그 이야기의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간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바나바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주도하는 그게 지금 이제 못마땅해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둘째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그 이 각자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어느 만큼 하는가에 대한 이 선교 방법에 대한 이 이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예수를 믿고 한 교회로 모여도 지금 우리가 다 이 이 그것을 선교하는 방법이 달라서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지금 이 땅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한 교회에서도 이 방법 때문에 많은 다툼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가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험한 일을 안 하다가 지금 선교 때문에 그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서 지금 다음 지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이 굉장히 험한 길이기도 했었고 또한 거기에는 도족들이나 이런 강도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를 고생스럽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은 뭐 향수병 때문이다 그러는데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긴 있겠죠 근데 사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건 좀 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다 어느 정도 있다고 보더라도 무엇보다 이제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마가가 바로 한례파였다라는 거죠 이 한례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방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 초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문제가 굉장히 혼란이었을 거다 우리 벌써 이제 지난번 설교나 지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언급을 하고 있었죠 모든 율법의 약속 아래에서 지금 새 언약이 성취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더욱더 바르게 말씀을 지켜가니까 율법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뭐 한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잊지 않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 같은 글도 그런 취지에서 분명하게 적혀지죠 율법이 패하여진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를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이다라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의도로 적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선배들의 혼란과 고통을 통한 이 성장의 이 과정을 거쳐서 확고한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됐지만 그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떠나셨고 지금 성령이 오셨고 이제 막 교회가 심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때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고 할 수 있었던 그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마가요한도 할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어땠습니까 이 문자적인 율법 실천에 아주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얼마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는가 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적 전통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울의 처사에 대해서 마가요한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맞으니까 결국 함께하던 선교에서 하차할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요한 같은 경우 할래파였다라는 근거가 골로세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4장 10절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구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인데 이 마가 11절을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할래파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그들은 할래의 중요한 의도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꼭 고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처음 이 1차 전도 그 여정 속에서는 마가가 아마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바울과 마가요한이라는 사람의 결국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이제 결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전도사역에 있어서 기독교이면서도 할래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이 할래파들이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를 항상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죠 함께 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요한도 처음에는 그게 그걸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참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선교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할래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 추구하기보다 그런 표식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이 행하던 풍습처럼 그것이 마치 어떤 구원의 어떤 특별한 증표인 것 우리가 택한 백성이다 어떤 그런 증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들이 거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손할래당을 주의해라 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그래서 할래의 참뜻을 잊어버리고 이 할래를 단지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그래서 손할래당이다 그렇게 칭하면서 이들을 아주 격하게 굉장히 조심하도록 아주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강경한 이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율법주의 함정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경험자였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첫 전도회행 당시 누구든지 할래파다 그러면 일단 율법주의자들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유대교처럼 보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요한의 도중 하차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마가요한을 아주 안 좋게 본 거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예 산을 넘어가다 무서워서 그가 돌아갔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해했을 건데 이 할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 좋게 봤지만 근데 이제 반면에 마가요한 같은 경우는 이 충돌을 계기로 자기의 생각을 다시 새롭게 되조명하는 그런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성경적인 돌아본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의도를 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두 번째 전도 여정의 기회에 자기 때문에 지금 이 한 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불러주셨는데 결국 이들이 갈라졌잖아요 그게 그 원인이 결국 할래에 대한 생각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찬된 믿음을 왜곡하게 만들고 자꾸 형식적인 것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게 이 율법과 자칫 이 할래에 대한 오해구나라는 거를 이 마가요한이 그래서 결국 발견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가요한은 사도 바울과 사역은 안 하지만 관계는 좋아져요 그리고 대신 이제 베드로 사도의 통역관처럼 이제 베드로와 열심히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마가요한은 이렇게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중 하차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 타우루스 산의 그 위험 그 강도의 위험 이런 걸 다 무릅쓰고 그 산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 이들이 떠나왔던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과 여기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지금 보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는 그 이 헬라 시대에 마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는 나라마다 그 헬라적인 도시를 세웠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 나라 저나라 여기 있었던 것처럼 이 셀루쿠스 왕국의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들이 다스리는 곳곳에 이제 그들의 왕의 이름이었던 안티옥쿠스 이거를 본따서 이제 안티옥쿠스의 도시 이런 식의 의미로 이제 안티옥 이런 도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래서 전도하는 사역의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언제나 그곳에는 더불어서 이제 방해와 박해가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방해와 박해는 무엇보다 같은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잘 묵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우리가 거절을 당하거나 특히 이제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고 좋아해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도 전하실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고 결국은 그 이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함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경우도 많은 거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 지금 우리 이 현재 교회들의 수준이고 또 이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명의 현장의 현실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이 내가 지금 살면서 겪는 내 현장이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고 후회할 게 아니고 뒤돌아설 게 아니고 참된 빛을 발할 순간이다 바울과 바나마처럼 어떤 시련과 어떤 장애가 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바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부름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쫓겨나서 그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기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죠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유대만이 아니라 헬라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유대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을 해서 함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보금은 우리가 보금을 들고 간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누구에게나 학대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택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는 보금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하고 공격받지 못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고니온 이 도시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처음 떠나왔던 시간이 몇 개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아주 굉장한 오랜 시간을 이 도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대적들과 방해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통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세계 곳곳에서 지금 기독교라는 이유로 교회당이 공격을 받고 막 살해당하는 그런 뉴스들이 보도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씀이 들어가는 지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든 듣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남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보금을 변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친 거죠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똑같아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약속을 따라왔는지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신앙에 그런 뿌리를 박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담대히 순정하며 말씀을 전할 때 성경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사도들의 말이 진실이다 이게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표적과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의를 그렇게 주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보금의 진실 여부 이 보금이 들어가냐 아니냐 이 사람이 믿느냐 아니냐 이거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삶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나라는 이 사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사도들의 삶인 것이고 또한 성도인 지금 우리도 전도를 통해 행해야 될 우리의 사역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보금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연결된 함께 만나게 된 생명들을 바르게 세워갈 때 적극적인 환영보다는 입을 닫게 만들려는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서 부딪히는 많은 영적인 충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따라오는 것 같고 내내 그러지만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 무시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사실 쉽지 않다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될까 싶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일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고 물론 마음이 어려울 수는 있겠죠 안타까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도록 계속 말씀을 따라 담대히 주신 이 사명의 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다르게 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셀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걷고 있으나 어쩌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에서 무관심해 보이는 것으로 있으나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도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그런 와중에도 그곳을 쉽게 떠나지 않으면서 보금의 통로가 됐고 그래서 그런 순종을 통해 성령께서는 그 도시 속에 계속해서 이 보금이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을 계속 부르시는 교회로 이 세원약의 공동체를 이끄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4절 계속해서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 자도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들이 너무 자기들을 분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알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알고 해서 도망을 했다고 하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보금을 전하리라 결국 유대인들이 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이고니온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보금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신이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다 또 바울을 헤르메스다 이렇게 부르면서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서는 이 세상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누가 봐도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도 저건 신이 하는 이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신이다 그렇게 섬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다를 향해 신처럼 모시고 제사를 질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따라오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고 칭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뭔가 모르는 이 교만과 욕망이 끌어올라서 거기서 큰 교회당 만들고 막 이름 날리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럴 때였을 그럴 수 있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자신들을 추앙하고 제사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말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칭찬과 박수를 받으면 사람은 이게 용기도 생기지만 자칫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전도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직접 표적과 기적을 성령이 행하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로가 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물론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추켜세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만 나중에 길게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돈과 명예와 이런 데로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참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서 칭찬의 소리를 듣고 분별력을 잃으면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통로가 된 사람을 신처럼 모시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 뭘 모르니까 사람들, 목사님, 선교사님 이래가면서 막 곱신곱신을 하잖아요 이런 연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자칫 자신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 죽은 그 헤롯 아그리바 왕 같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전하는 자의 말이 온전하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전하는 자들을 통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더 겸손히 말씀의 통로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도망친 곳 루스드라에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도망한 거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도망자로 숨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도망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는 도망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박해가 있을 때 다 도망쳐갔지만 도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일을 행할 때 빌립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가 전도 되듯이 지금 여기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 거 지역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모아가지고 쫓아와가지고서는 그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을 충동을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올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때려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다 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올에게 악감을 품은 이 유대인들이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서는 바올을 죽이고자 돌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로 친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그 안진병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것을 말씀의 뿌리를 두지 못하고 현상에 있던 사람들은 바른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금세 이렇게 이 세상의 유행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따라서 휘둘리는 그래서 아마도 바올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유대교도들이 선동하는 말에 휘둘려서 바올을 돌로 쳐서 바올이 결국 죽음의 지경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돌로 친 사람들이 볼 때 바올이 죽었구나라고 볼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를 성 밖으로 내던졌겠죠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여정이 바로 이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지 아마도 바올이 돌에 맞았지만 죽지는 않고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조를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올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전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올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도시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정말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가서 피하여 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떡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다가 이렇게 돌맞는 일은 없지만 서로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거나 또 심지어 잘 감당하던 사역도 하나님 보고 하던 사역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말 듣고 어느 순간인가 집어치우고 포기하고 대충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이 바올을 보면서 이런 바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행하는 생명을 섬기는 이 사역이 내가 지금 셀에 속했고 이 교회에 속해서 하는 이 일이 지금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생각도 없이 습관대로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부르신 사명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해가는 순종의 길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바올의 이런 정신 이런 정신을 잘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 이 바올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끝까지 걷는 어떤 장해와 어떤 박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 나가면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곤하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된 그 뿌리에 거하라 그러는 거죠 말씀 위에 거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진짜 진솔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도 있을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 속의 사도 바올은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뭐라는 겁니까 달콤한 것만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전해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저항이 있고 환란이 있을 거다 그거는 세상과 우리가 다른 반대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두운 땅 속에 우리가 빛으로 거해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빛처럼 설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신 거다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무슨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돈방 속에 안고 하는 사업마다 대박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 사회와 사람들의 거친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가는 그런 길에 굳게 서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고 각자 본행을 받은 곳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삶 빛과 소금된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다라는 거 이거를 전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키프로스 섬과 버가 비시디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까지 전도하고 다시 쭉 되돌아 나오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오는 것이 그게 이제 1차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약 1년 이상 한 2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계속해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이 마가 요한과 겪었던 그런 문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례를 주장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율법의 규정대로 한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된 이 이방인들이 바로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그가 그리스도의 침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대침을 믿고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됐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에요 특별히 율법서를 통해서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구나라는 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문화 가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신해산 언약을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가치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세상의 가치와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도 그렇고 신해산 언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세 언약도 다 같이 같은 하나님이 바로 그 같은 언약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사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법칙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언약 백성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는 이전부터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과 태도 그동안 따라 살아가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속에 있는 이 가치를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의 기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 보십시오 출애국지 12장 48절에 이런 규정들이 있죠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한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한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례를 만나면 참으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 율법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혼란이 올 수 있죠 이 혼란이 바로 초대교회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저들이 지켜오던 그 전통과 말씀을 따라 한례를 행해야 된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한례를 받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6월절이나 한례라는 율법 율법에 참된 의미, 의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당신이 지금 초대교회를 주도하셔서 이 나라를 완성시켜 가듯이 직접 주도하셔서 전적으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더 이상 율법이나 한례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는 필요 없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 의도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결론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한례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율법의 문자적인 조항을 증거로 주장을 하니까 안디옥교의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바른 말씀의 의미는 알고는 있는데 근데 뭐 개척교회 같은 때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 지금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 보니까 무슨 결정의 권위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 변론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에 지금 사도들과 장노들이 다 함께 있으니까 이들에게 함께 이 문제를 좀 나눠보고 무엇이 옳은지 좀 확정을 짓자 그렇게 해서 교회 역사상 첫 교회 공식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회에서 바울이 먼저 자신들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던 선교여정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그런 일들을 간증하고 그래서 막 기뻐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게 이제 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로 말면 우리의 한 식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세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통적이었지만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새롭게 믿은 사람들이 할 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그게 옳을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예루살렘에서 또 서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선교의 다른 현장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고넬료 가정에서 보여주신 그 성령의 일들 10장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그래서 베드로가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 한 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게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던 이 율법주의의 짐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걸 너희도 짊어지라 이러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겪지 않았냐 우리도 율법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네류를 만나게 했었고 그래서 11장에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한 번 베드로와 또 이것 때문에 왈과왈부 많이 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그 이야기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바르게 그때 정리됐어야 됐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한 번 고네류 사건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그걸 잘 정리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새 언약 백성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런 변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베드로를 통해 한 번 선포가 됐었고 그래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금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들의 실질적인 선교 현장에서 했던 성령의 역사를 다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였던 야고보가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쫙 들어본 다음에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15장 13절 말을 마침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베드로도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뭔가 결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있을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 야고보가 교회의 대표격으로 이제 어떤 이 문제들의 결말을 짓는 걸 보게 되는데 뭐 이건 이미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사건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이 자세가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지금처럼 이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걸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더 율법적으로 철저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이 율법주의적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이 교회가 된 사람들과 또 더불어서 유대 교도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부딪히니까 거기에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얘기를 하는데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회의의 결론이 주는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문자적 행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거는 문자 그대로 사실 지켜야 될 만한 그런 문제예요 근데 또 많은 문제들의 다른 율법적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더 거기에 대한 의도를 잘 알고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정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저거 외에는 안 지켜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요 영원토록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이 오고 오는 시대 누구라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제 이름하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바르게 지켜가야 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완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모든 사도와 교회가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발매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구든 이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목적 그러니까 율법 주위에 빠지지 말고 그 의도를 바르게 적용하며 따라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은 이 성령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더 많은 새로운 무슨 법들 이런 경우에 따른 어떤 또 다른 율법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 완성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에 참된 의도를 따르도록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그 주장을 그들이 결코 고집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주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사실 이거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외에는 사실 많은 부분이 그 의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면요 고린도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똑같은 게 생기거든요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먹니 많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교에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양심에 맡기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내가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할 정도가 되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참된 의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깨닫고 바벨론 이후 그 500여 년이 지나면서 생긴 전통 그것도 잘못된 율법주의적 전통 이거는 기꺼이 깨뜨려 버리고 바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패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구심으로 확실하게 성취된 것들에 대해서 전통이 부패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율법이 주는 의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의도 확실하게 성취된 그런 것들은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려서는 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사역을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교회에서 뭔가 자꾸 뭔가 이게 뭔가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을 그래서 더 많은 법이나 짐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 말씀드려볼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부른받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형식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없애는 게 좋다는 거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것저것 하나 둘씩 늘어나게 돼서 결국 본질적인 사명에서 빗나가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어떤 형식과 약속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잊을 때가 있죠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으로 모이냐 마냐 이런 문제도 같은 원리로 우리가 잘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어떤 우리의 전통과 이런 것에 그 얽매워가지고 어떤 장소로 모아야 된다 그거는 성경의 원리, 의도에 온전하게 부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힘써서 복음의 핵심, 사명의 그 핵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불필요한 그 무거운 구조,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되 분명한 우리 하나님이신 그 본질, 우리가 해야 될 사명만은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단순 구조로 가자는 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거지 편리하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 이것도 너무 형식이다 저것도 형식이다 해서 다 빼뜨려 버리고 그냥 자기 편안식으로 이렇게 구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목숨을 주고서라도 지켜야 될 진정한 그 순정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불순정하며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읽어주겠다고 이 말, 저 말 다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그런 교회 구조를 만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이방 우상 재단이 될 수도 있어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불의심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떨어져 있든 무엇이 있든 우리가 남남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신 사명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고 함께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코 이 신앙이라는 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짐으로 삼는 게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영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유회가 결정한 최고의 첫 번째 법칙은 예수님의 임재로 이 성취된 이 율법들을 제하여버리고 새 언약에 합당한 다른 거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보금을 경직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신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자 그런 식의 분명한 결단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간결하고 요긴하게 중요한 것들 외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위한 교회, 부르심에 따르는 교회, 보금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런 교회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생존을 위한 삶, 먹기 위한 삶, 집안 늘리고 좋은 차 살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사명을 위한 삶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이 될 때 진정으로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한 삶,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 이 말은 내가 지금 부른받은 백성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것들 외에는 뭐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가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게 가치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지 않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겠다 그 우선순위를 따라 바르게 이 모든 현상들과 이 모든 삶의 원리를 보겠다 삶의 일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목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까? 그래서 걱정하기보다 내가 어떤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이걸 바르게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것이 먼저 되고 어떤 것이 나중돼야 되는가 이런 바른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 목적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사도가 우리 바랬던 것처럼 그러나 사람은 살아가는 일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우리가 풍성해지고 편해지고 이래도 결국 그 삶에는 우울함이 있고 그 삶의 존재의 이유를 잃고 말게 됩니다 삶은 살아갈수록 점점 바빠지고 정신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많으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많으면 더 큰 걸 갖기 원하는 이상한 매너리즘의 함정에 빠져서 자꾸 현실에 늘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만 가득 차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자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니까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에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전혀 나가지도 않고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삶 속에 그런 이 함정으로 빠지기 전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천 이십 일년 사역에 앞서서 셀에 앞서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년을 어떻게 걸어갈까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이 한 가지 이걸 우리가 되새기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부지런히 모여서 뭐 같은 얘기 똑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반복해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다 중요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 그걸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수려다가 앞에 다가오는 트럭을 트럭과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삶의 습관에서 그렇게 멈추어서서 매너리즘으로 빠져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이 부르심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무엇이 우선순위해야 되는가 라는 걸 잘 되돌아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묵상과 기도의 삶 그리고 항상 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28절을 통해 살펴볼 것은 야고보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성령과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하는 이 성령과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뭘 결정을 하는데 성령과 우리가 결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치에 확실하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주변 좋은 사람들이 막 우기고 선동해가지고 다수의 그런 어떤 힘으로 밀어붙여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이건 아주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 잘 기억해 됩니다 교회에서 누굴 선동하거나 누굴 사주하거나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마치 성령에 인도하시는 길인 것처럼 그런 속이는 그런 일들은요 이게 의도한 것은 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 이 말씀의 가치에 뿌리박지 않은 이 생각들 이런 일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좀 순수하게 비우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알고 그래서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 하나 되고 지금 이 사도들이 처음에 이 교회 안에 닥쳤던 이 굉장히 위기를 말씀을 통해 성령과 함께 이걸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사역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을 막 이렇게 만들고 자신들의 의견을 막 주장하고 이러는 거는요 요즘 국회 같은 데서 하는 짓들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는 성도로 부른받은 이 멜번시티 교회의 한 공동체로 부른받은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도의 경험을 통해 이제보다 강력하게 복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사명의 현장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선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 일이 이제 계속되는데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또 분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급한 불들을 꺼야 되지만 그 문제의 불을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해결해야 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에 휘말리다가 소중한 것들이 이룰 수 있죠 삶의 모든 원리가 그런데 특별히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행하고 있는 이 말씀 요약 결단이나 또 이 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명을 사용하는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자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 형식과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군인들이 돌격 앞으로 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필요한 무기만 가지고 달려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게 순식간에 변신 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세워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마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어디가 하나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라는 이 위기를 정말 그냥 침몰한 어떤 위험으로 만들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서 변질되지 않고 이 생명을 책임지고 이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부르심 앞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정말 그런 삶들 속에 여러분 힘써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나바와 바울 이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한 고정관념에 빠져서 복음을 잊어가는 내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돼서 교회와 성도로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신 사명에만 바르게 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한순간 변신을 꿈꾸는 게 아니라 말씀 먹고 순종 사랑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정말 우리가 말씀의 그런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뜻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이 시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고정관념 우리 습관에 빠져서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잇는 그런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느 곳에 서거나 그리스의 향기로서 그리스의 편지로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외에는 하나님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 뭐 다른 낭비하지 않고 오직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길을 걷되 한순간 어떤 변신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로록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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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